한국국토정보공사 성경도 같습니다. 이병헌 씨, 그리고 이병헌 씨, 강동원 씨, 김우빈 씨. 여러분들이 무대를 바라보시고 왼쪽에 있는 마지막 구역, 마지막 팬존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헛으로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사인들 많이 받으셨죠? 놓치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잘 간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하셨습니다. 끝까지 한 분 한 분, 또 팬서비스에 열정인 우리 배우분들. 다시 한 번 기쁜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레드카펫 중앙후라이 밑인데, 오전부터 자리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박수에 꽉 차고 있는데, 그리고 상주의 계획이 되겠는데, 다시 와서 도움을 드리겠는데, 그 정말 감성과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동양의 공연, 특별히 누군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동양, 동양의 공연, 동양의 공연, 동양의 공연, 동양의 공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중개 감독님 화면 분할이잖아요. 안 들어간 분할 안 돼요. 동원씨 통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은 잘 보셨나요? 시험 못보고 이렇게 기쁘게 얘기하는 게 처음 봐요. 아우, 잘생겼어요. 죄송한데 뭐라고요? 아우, 진짜 잘생겼어요. 완전 잘생겼어요. 아, 사랑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나연야. 네, 여보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완전 완전 잘생겼어요. 아, 예전에 왔어요. 최근까지 또 수능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네. 마스터 3행차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우리 안 가세요? 아우, 간호박이네. 네. 우리 쉬는 건 안 지켜요. 마영아. 아, 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르지 마세요. 아, 친구랑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어요? 친구 안녕. 여쭙다. 알겠습니다. 나연이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우, 너무 쉬었대요. 아우. 아우.